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여기 옐로리가 떨어졌잖아 어떡하지? 도망가자! 예이~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와~! 미쳤다~! 우와~! 한 번에 여덟아 여기 5번이 나타났잖아 어떡하지? 도망가자 수족관까지 호박이 따라왔잖아 너무 무섭지 진짜 여기 한 번 더 왔다 여긴 없겠지? 여기 한 번 더 왔어 아 우리가 결국 가본다 뭐야?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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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여기가 또 누가 죽었어! 누가? 놔 돼! 안 돼! 얼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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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